현도중학교 야구부는 매년 야구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현도중의 자랑거리입니다. 그런데 이 현도중에 또 다른 자랑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? 뺑가리 3명, 장구 7명, 징 4명, 모둠북 3명. 총 17명으로 이뤄진 꿈여울 풍물팩. 삼도사물놀이의 전통을 잇고 있죠. 삼도사물놀이는 중부, 영남, 호남 삼도의 가락을 모두 엮은 것을 삼도사물놀이라고 합니다. 이 신명나는 이 가락을 우리 꿈여울로 만들어내는 우리 현도중학교 사물놀이는 우리 현도중학교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학생들과 선생님이 함께하는 공연이라 더 신명나게 느껴집니다. 선생님이 마주치면 좀 말하기 좀 그렇고 뭔가 서먹서먹했었는데 삼도사물놀이 하다 보니 음악으로 더 친해질 수 있었고 선생님과 저희의 관계가 좀 더 끈끈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삼도사물놀이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. 얼쑤!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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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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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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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검수